갈치! 좋아! 갈치 좋아! 이건 생선인데 고등어 말고 갈치! 걸어 치워! 다치면 여기 뭐가 생겨? 흉터! 걸어 치워! 세게, 여기 나오겠네요? 이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아니라 이거 얼음덩어리가 빡빡 우박!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아닙니다. 우박이랑 같은 건데 아니, 약간 좀 비슷한 건데 아니, 통과! 통과, 통과! 아, 외박! 아, 몰라요, 외박을! 자, 7 곱하기 7은? 7 곱하기 7? 어... 49! 어, 7 곱하기 3은? 7 곱하기 3, 또 21. 그럼 49에서 21을 빼! 28! 그렇지! 오, 빠릅니다. 예, 예, 예! 어떻게 가서 뭘 하는, 뭐 체집 이런 거 하면서 수풍! 아니, 한 밤 자면서 동굴 가서 야영! 아, 그냥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하던지 아, 그리고 가서 그냥 통과하고 싶으면 통과하라고 아, 나이 그래, 통과! 뭔데? 아, 탐험! 아! 아버지, 이렇게 나라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이야 뭐라 그래, 그 직업? 나라에서 일해? 어, 어, 어 그 동그란 걸 뭐라 그래, 똥? 동그란 거 동그란 거 동그란 거? 써클! 한 글자로? 동그라미! 원! 원 말고? 원주민!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동그란 걸 갖고 노는 걸 뭐라 그래 피고할 때 던지는 거 어? 공으로 시작해 그렇지! 아, 우리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아,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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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몇 개야? 자! 염원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시작! 은율아 반찬 가리고 잘 안 먹는 거 뭐 하는 거야 편식! 그렇지! 좋아 죄송한데요 아빠, 학교에서 뭐 이걸 해 뭐 이걸 해 저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동그라미! 오오오오오오 우리 먼저 와요 유어 헤어스타일 네임 파마! 그렇지! 좋아 오! 아, 아는 거였었는데 뭐였잖아 뭐, 뭐야? 설명을 해봐 한 글자 설명이 괜찮아요 아, 짜, 착, 하? 파, 파? 하! 하! 이게 뭐야? 하이 응 하이루 아니, 그게 하이루야 하이루 하이루 우선은 아빠가 자꾸 이러는 거 하이 하이엠 하이엠아 하이엠아 아니, 뭐 어쩌라 이게 어 은율아 밤에도 보이는 시계, 아빠 시계 이거 야광 그렇지! 야광 좋아 적잠입니다 왔다 왔다, 왔다 이게 응? 맞다 말로, 말로, 말로 뭐지? 이거 무슨 뜻이었지? 오, 뭐가? 산이 나와? 산? 어 태산이 높다 그리고 배가 나와 산이 나오고 배가 나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온다 오오오오오 기조 기조 구라 아저씨 유행어 뭐였어? 음 최고예요? 그렇지 오오오오 오케이 와와와! 인공 직원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기념입니다. 오늘 눈이 안 나와. 자 다음 누굽니까? 박정현! 하이구! 파이팅 파이팅! 갑시다! 시작! 드라만데 웃긴 드라마! 어? 시트콤. 그렇지! 어 아까 전에 이혼이가 걸렸다고 했잖아 아빠가 감기! 아니 에어컨 많이 틀어서 냉방병! 그렇죠 빨리 가! 빨리 가! 어 이게 뭐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1, 2, 3, 4, 5 그리고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 고자만 오고 배치 말고 무 붙여봐 오고무 그렇지 야 이거 뭐야 그래? 어 이거 뭐지? 이건 통과하자 이거는 통과하자 모르는 거야 통과? 모르겠어 아 이거 나는 아는데 어 이게 발로 아는데 네트 있고 3명 4명 해요 달라고? 아니 좋고 그렇지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못 맞추는 거 네 글자인데 고사성어 아니 사자성어 멀리 야 너는 사람이 이게 부족해 할 때 저기 아니죠 마더파더 젠틀 멘 그렇지 그거 잘 기억해놔 멘 월화수목금 토 멘토 그렇지 어떡해 야인시대 야인시대 그 야인시대 하면 누가 떠올라 제일 쌍카이 아니 김두환 그렇죠 하나 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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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팩 엔 공급